1부에서 계속 됩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내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여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공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고 이 어려운 시기들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하나 되어줘서 기도하며 주의 뜻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성전에서 주의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가 200장입니다. 찬성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믿습니다. 나의 길과 믿음을 믿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멘 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입니다. 구약성경 1098페이지 구약성경 1098페이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혼란의 때가 죄미로다 그러나 그가 혼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는 여호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녀를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물론 29장에 이제 예레미야의 편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 하나님의 편지죠 예레미야가 써서 보내는 그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70년이 차면 반드시 너희들이 회복하고 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 하나냐 또 아합 시득이야 또 어제 말씀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스마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미혹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0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마여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문서 예언자와 그리고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예언자 이렇게 분류가 돼요 문서 예언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책으로 예언서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 제목이 있죠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벨,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자, 호세야, 아모스, 하바쿡, 요나 뭐 이렇게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기록되어진 그런 선지자 그게 문자 예언자들입니다 최초의 예언을 문서로 남긴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그런데 실제로 예언의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예언의 활동을 했는데 책이 없는 예언자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언자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물론 열한기 상하에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혼 흑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전달되지만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서 나중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동시에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이 예만 들어보더라도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 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어요 호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예요 누구에게?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 거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가 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편지가 많이 오갔어요 바벨론에서 오기도 하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편지가 가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내가 내게 예레미야 너에게 일러준 그리고 모든 말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책의 기록하다 책의 기록이 되어지면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예레미야 36장에 가보면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임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리야의 아들 바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설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 로마설을 사도바올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만 그것을 대필한 사람은 뭐예요? 더디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게시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굉장히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선교 역사를 봤을 때 이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봤을 때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성교사가 먼저 온 게 아니라 번역된 성경책이 먼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유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와서 성교하기 전에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쪽보검이라고 해서 보검서 중에 하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와서 깜짝 놀랐는 거예요 이미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있다라고 해요 이건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속하게 빠르게 보금이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히브리소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십니다 이 말씀 성경책은 그냥 장식용이 아니에요 그냥 뭐 들고만 다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에서든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디모드의 후서에 디모드의 전후서는 목회서지인잖아요 후인 목회자 디모드에게 주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인데요 교회에 주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드의 후서 3장 15절 이하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알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은 유일한 책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떤 목사님은요 두 가지 책을 읽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책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책 여러분 우리 책을 읽어야 돼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나중에 책이 사람을 만든다 성경을 꼭 읽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그래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금 미국의 국립대학교 학교에서 지금 미국이 타락하고 그렇게 된 가장 큰 배경을 이유를 뭐예요 그 국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없앤 거죠 그러면서 자유주의 막 이상한 지금 선진국에서는 교과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과서가 없어요 그럼 뭘로 공부하냐 책으로 공부해요 책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가장 그 특징 핵심은 뭐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걸 하부루타라고 그러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생각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큐티예요 큐티 아주 정말 멋진 더 집중적인 그런 큐티의 내용이 돼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면 교과서도 있어야 되고 세상의 책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책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청년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그런데 그냥 공과 공부도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3절에는 그 말씀 책에 기록하라는 그 말씀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되돌아가게 하시는 그 날을 주실 것이다 이걸 기록하라는 거죠 이것을 꼭 기록해라 첫 번째 바로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날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요 바로 내가 그들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디 딴 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가난한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제2의 엑소더스라고 해요 첫 번째 엑소더스는 애굽에서 출애굽이잖아요 두 번째 엑소더스는 바로 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거기에서 1차, 2차, 3차로 갔다가 1차, 2차, 3차로 다시 회복해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약속의 땅 바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나를 주실 것이고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뭐요? 기록하라 그래서 여러분 메모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듣고 이렇게 기억하는 이 기억력과 그거를 메모해서 기억하는 건 기억력의 차이가 너무 달라지요 이 세 가지를 꼭 기록해라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말씀이 이러하니라 엘레하 데바림이라고 해가지고 이브리어인데요 이게 신명기의 제목이 됩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학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급 2세대들에게 광야의 세대가 죽고 이제 가난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약속의 탕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말씀이 이러하니라 엘레하 데바림 이게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이제 7절 초반까지는 뭐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두려움과 평안이 있게 되고 또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마치 여자분들이 자녀를 해산하듯 그렇게 고통과 정말 색파랗게 질려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바로 야곱의 환란의 날이 되고 바로 엄청난 날이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멸망의 날을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부터는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뇜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은 내가 내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으리고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이 성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리하는 여와를 성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성기리라 여러분 다윗의 왕교는 이미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무슨 왕이냐면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야 예수 그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메시야를 성기게 될 것이다 또 10절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고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야 또 11절 이는 여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바로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자 예수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 이는 너희를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여기 임마누엘 예수 이게 다 들어가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 놀라지 말아라 그런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땅 차지하고 여기서 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폭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가감없이 책에 기록하라 너를 구원하라 너를 구원하라 너를 구원하라 그 모든 지방을 내가 이방을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 받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도 그 이방도 내가 다 심판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너 야곱 너 이스라엘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제한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상성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은 뭐요? 법대로 공의의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하는 그래서 70년 징계하자 결코 무제한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학자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예수인데 왜 예수를 보내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교육과를 보내셨을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명예와 재물이라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셨을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취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육과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죄사함이라며 하나님과의 관계 해법 그래서 구세주,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인마 누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구원하리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소를 섬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위로와 또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자게 기록하라 영어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그 말씀을 기록해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벅대인 너무나 우리를 위하신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핵심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지금 어쩐 환란 이 코로나19 또 질병 그리고 문제와 연약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이제 31장이 나와요 두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 그 언약도 이스라엘이 깨뜨리잖아요 돌에 새겼다는 얘기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깨뜨리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의 마음에 너의 심령에 그 말씀을 새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새기세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을 하나님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 바로 너희 심판으로 멸망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가게 할 날이 있을 것이고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기록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 새기고 반대하게 승리하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구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동감하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새기라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새겨주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영광 나타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